내가 되면 좋겠고 그게 당연하지만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후보가 당대표만 됐으면 좋겠다 제목이야말로 나 아니면 이사람 이코러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람 중에만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도 가능합니까 뭐 네 분이죠 본 경세를 올라온 분이 네 분이기 때문에 본인 빼고는 세 명이 되는 겁니다 세 분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다 모든 분들이 자 그러면 천하람 후보부터 나 아니면 이사람 선택을 해주실까요 당연히 안철수 후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랑 일본이 싸우다가도 외국인이 그러니까 뭐 한국이랑 일본이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한일이 사실은 맞서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 물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속도도 느리시고 너무 순하시다 보니까 개혁이 좀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넓게 봤을 때 개혁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천하람 저의 지지자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넓게 봐서는 아 우리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과거에 우리가 망했던 그 개파 정치 정말 진박 간별하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윤핵관이 과학의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떨쳐내고 정말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황교안 후보 지지자분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공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의 짝대기 QPT 화살이 안철수 후보를 향한 천하람 후보입니다 다음은 김기현 후보 나 아니면 이 사람 궁금한데요 어느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분을 다 선택하고 싶은데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여당의 대표 특히 소수당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당을 이끌어가려면 정치 경력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력이 저는 한 20년 되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한 10년쯤 되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정치 경력이 충분하다 다른보다 더 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입당한 지 1년밖에 안 되기도 했고 또 보수 정당의 지도자로 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검증이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보수의 디레이에 아직 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많은 지적들도 있고요 그런 점들이 좀 더 많이 보완이 되는 것이 전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이렇게 계속 관여해왔던 정당들이 다 그 뒷마무리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리더십에 많은 결함들도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되는 게 전제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택하셨습니다 아까 안 후보께서 꼭 3명 중에 택해야 되냐고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나 아니면 이 사람 어떤 후보를 택했을까요? 질문 바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황교안 후보 선택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다음 총선을 지휘하지 못할 것이다 혁신적이고 도덕적인 비대위원장이 지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비대위원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총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지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수도권 선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흔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제가 안 된다면 저는 황교안 후보가 제일 적임자다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 패배하셨지만 패배를 통해서 얻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수도권 험지에 직접 출마하시는 용기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또 도덕적으로 무엇보다도 흔결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대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잘 맞춰졌습니다 사실 이게 연대나 커플 매칭은 당연히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흐름이 천 후보께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하셨고 안 후보는 황교안 후보를 사랑의 짝대기를 가르쳤거든요 더더욱 황교안 후보께서 나 아니면 이 사람 누구를 선택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답변을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소중합니다 특히 저를 추천해 주시는 안철수 후보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철남, 김철남을 대표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김철남이요 그런데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한 명만 꼽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남입니다 김기현 후보 유연성이 돋보이죠 이 점 좋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과학기술 특히 IT의 전문가 내가 옛날에 V3 무료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천하람 후보 도전정신 혁신 아주 멋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점을 키워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정말 우리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당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나도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김철남 신조를 만드셔서 세 분 다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랑이 사랑의 짝대기 이 QPT 허사는 쏘아지지 않았습니다 황 후보님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도 못 받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죠